안녕하세요 여기 모로코 상에르랍 배고픕니다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가다가 식당 좀 괜찮은데 있으면 들어가서 밥 먹을게요 현지식을 먹어야지 현지식 식당이 잘 안보인다 케밥? 케밥? 아 케밥 아랍거라서 일단 케밥 케밥인데 싸먹는 건데 이렇게 나와야지 오 맛있다 싸볼까요? 소스 넣었냐고? 소스 깡 소스를 뿌려 소스 간다른 유발소를 찾아볼까? 헬로 zy ed 식당 동원 달걀 세 마취자 Moskisses 이름이 케림 저 캐림입니다. 한국과 모로코입니다 경혜입니다 모로코 첫날인데 여기 모로코인데 뭐 사다다니 괜찮네요 모로코잖아요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일 좀 많이 발랐네 제일 좀 발랐네 인정 높은 정도야 집모자 같은 거 엄청 많이 쓰는데요 사람들 여기도 두 분 쓰고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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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모자 집모자한테 사야 돼 이런 거 발려 이런 거는 아줌마들 쓰고 다니던데 이것도 그렇고 남자 쓰는 거 이건가 괜찮은데 이거 모로코 음료수 한 잔 마시러 가야 되겠는데 한 마치? 6 드람 6 드람? 오케이 1 아 6 드람 스몰? 4 4 드람? 아 스몰스몰 음 어 오렌지 100% 완전 걸쭉한데 여러분 껀데기가 다 씹혀 괜찮아요 어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원트리 베리올 아 베리올 베리올 아 오케이 주윅 아 주위스 파트 땡큐 아 주위스 피플 오오 before you have a lot of doors start digging 땡큐 저러 돈 달라고 오지 지나가니 생깔거면 되죠 아 its ok I go back 계속 말고 그래서 괜찮다 I go back 물 아 이스라엑 스모스모 아 네 얼마? 네 오 너비잔데 네 오렌지가 어디라는데 거짓말 치는다 왜 매점 아저씨가 물값을 생각을 해 아아 물값을 생각을 엏 아아 얼마지 그니까 엏 전기 노 포토 노 비지오 이거예요 근데 유럽보다 여기 오니까 좋다 싸서 뭐 하나 먹을까? 모로코시 커피인가? 뭐 있던데? 유명한거 뭐야? 누자누상가? 누스누스? 누스누스 네 누스누스 카페에 누스누스 누스누스 에스프레소에다가 바로 우유 뿌려줍니다? 오케이 어 땡큐 오 맛있는데? 이거 커피는 뭐냐고 하면 라떼 라떼네 근데 달라요 라떼이 날때는 왜 달라요? 좀 써요 설탕은 안 나와요 설탕을 3개 주는 거 같아요 오 설탕 3개 넣으니까 좋아 아 역시 난 좀 아잰가 봐요 스페인 있을 때나 스페인 스트레스 많이 마셨잖아요 그래도 설탕이 좋아 바다 쫙 보이는 거 같은데 탄자 마리나베이 빅스비 해 볼게요 아라브한테 이렇게 반응해 버리는데요 아 빅스비도 거부해 버리는데 사람 보여? 사람? 사람 졸라 많다니까 빅킨이 없는 거 같다고요? 저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더 가까이는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슬람이고 이래서 빅킨은 없는 거 같아요 사람들 여성분들이 옷 입고 수영하는 거에요 여러분 이 정도 올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버스 터미널입니다 셰프 하우에 어? 셰프 하우에 이거 야식 어디갔어? 사무실 불 켜놓고 가 이슬람? 네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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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대결부 이슬람 대축 psychopath 이슬람 대학 이슬람 대학 이슬람 대학 이슬람 대학 고마워 두자마자 지금 여러분 저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왔어요 입냄새 때문에 제가 죽겠어요 오오오오 벼랑도 무거워 밥 먹고 올라가야 되겠다 피자 뭐 있고 여기다 먹읍시다 일단 가격 별로 안 비싸네 치즈구요 하중노뱀 계란 하나 빵 오 이거 허벅치다 모로코스키 오오 달다 설탕 많이 들어간 허벅치인데 빨리 차이비랑 허브랑 그런 설탕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나와 괜찮은데 진짜 오오 엄청 좋아요 방 들어왔다 더블 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있어요 3인실이에요 여기 테라스가 이쁘다 그래서 20..25유로 가지고 있어 많이 줬어 비싸대 지금 간만에 돔소리 아닌 방이다 오오 테라스 이쁘다 옥상 진짜 이쁘게 만들어 놨다 와우 페리 나이스 와우 원래 저쪽편에서 보면 이쪽 마을이 파랗거든요 절로 해서 가봐야되겠네요 저는 런라스 이쁘게 만들어 놨다 런라스 이쁘게 만들어 놨다 50 디라스 이쁘게 만들어 놨다 50 디라스 뭐 그림 같다 아 오케이 예 파 파 파 파 파 파란 집들이 너무 이쁘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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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나무 길이라 여기도 이쁘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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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뷰포인트 가 아 가면 이쁠 것 같은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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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식이사 안다니까 네 사 사 사 여기가 사진에 나오는 데구만 실제로 보면 푸릇푸릇 하거든요 근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냥 하얗게 보인다 모자 이거 괜찮은데 사막 동네 돌아다닐 때 이거 쓰고 다녀요 포토? 굿! 20 20 20 20 20 200 200 굿! 굿! 시퍼마켓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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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배고프다 오늘 아침부터 막 힘들었더니만 입맛이 진짜 없다 배는 고픈데 타진 타진 중에 좀 비싼거에요 뭐 이름이 스파다 그거 하고 프렌치 프라이 하고 나왔네요 빵 하고요 빵을 밥 대신 이렇게 약간 찍어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인다 일단 고기 거든요 생선이네 약간 카레향인데 근데 간이 좀 심심하다 이건 거의 카레에 가까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근데 카레는 아니야 그 오뚜기 미트볼 있죠? 삼분 미트볼 오뚜기 카레하고 똑같이 생긴 가게에 들어있는 오뚜기 미트볼 있지 그 맛을 하고 그거 하고 생각하면 아 맞다 그 맛에 있어 그 맛에 있어 어제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종하고 나서 방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니면서 돈이 저버린지 한 번도 없다고요 이걸 얘기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 지갑에다가 20유로짜리 하나랑 50유로짜리 아라랑 800D람을 넣어놨는데 분명히 그렇게 넣어놨는데 돈이 400D람 밖에 없는거야 유로도 받는데 50유로가 없어 20유로만 꽂혀있어 아차 싶더라구요 이게 전형적인 그거 빼긴가? 아시죠? 호텔이나 이렇게 놔두면 이게 돈을 조금씩 빼간다고 하고 아니면 반만 빼간다고 하고 그런거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800D람을 분명히 넣어놨는데 왜 400D람밖에 없지? 내가 아닌가? 내가 400D람만 넣어놓은건가? 내가 착각하는건가 싶어서 엑셀을 펴서 하나하나 또 계산을 했어요 택시 어제 밥 먹었는거 운전수 사 먹었는거 다 계산했거든 아무런 계산이 딱 400이 비는거야 50유로도 없고 일단 주인한테 불렀죠 돈이 없어졌다 일단 주인한테 얘기해봐야 답이 없다는걸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게 처음인거죠 열쇠가 하나밖에 없대 보조키가 없을 수가 없는데 숙소에서 자기는 그래 하나밖에 없다니까 내가 따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따지기가 좀 걸렸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보통은 게스트하우스 락커 같은 데다 넣어놓고 다니다가 방이니까 방문을 잠그니까 방심했어 아 여기가 누가프리카인데 누구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런거 같고요 다 도둑으로 모는거 같아서 숙소에 뒀는데 잊어버렸다 택시다 하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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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버스 번역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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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막 들어왔네요 딱 막 들어왔네요 역시 항상 정확하게 정확해 항상 항해를 해서 페즈까지 가라 다른 분들을 짐 실으려고 하다가 한국분들 태그 안사와가지고요 저처럼 5페서 주고 5딜함 주고 태그 사와야 되거든요 짐에 그거 비행기 탈 때 붙이는 태그 같은 거 있잖아요 짐 실을 때 저 아저씨가 태그 있는 거 확인하고 저 짐 실어주고요 내릴 때 여기 짐에 대한 영수증이거든요 이거 보여줘야지 짐을 줘요 저는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버스 내리자마자 택시 내리자마자 태그 사서 왔죠 역시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탑시다 가방에 오신 러스